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과 굴뚝청소부 시간입니다. 철학과 굴뚝청소부 언어학과 철학 드디어 들어갈 때가 됐죠. 그래서 제5부가 됐습니다. 어느새 철학과 굴뚝청소부도 절반이 넘어갔어요. 절반이 넘어갔고 언어학과 철학혁명 근대와 탈근대 사이 그래서 오늘은 이 수업은 언어학과 철학 그리고 훈볼트 언어학적 칸투주의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은 짧더라도 따로따로 끊어가는 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시르의 언어학적 혁명 또 따로 다루고 또 비트케인슈타인 자체를 또 하나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한번 스타트를 해볼까요. 긴장을 좀 해보고요. 언어학 자체는 사실 뭐 저한테도 매우 생소한 분야고 그리고 저도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기호학에 대한 책 같은 거는 읽고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뭐 제가 이제 깊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겨우겨우 따라가는 파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철학과 굴뚝청소부 파트 중에 뭐 쉬운 건 별로 없지만 또 그나마 쉬운 부분에 비하면 가장 또 저한테는 난처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언어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버벅대고 좀 어려워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언어학과 철학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일단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언어학과 철학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언어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 결국은 이 언어학이 어떻게 철학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구의 현대 철학은 언어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후에 배우게 되는 레비스트로스도 있고요. 락강도 있고 다 언어학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어떤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좀 이따 보게 되는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러셀과 프레겔 버틀란드 러셀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꽤 알려져 있는 철학자죠. 러셀의 그 철학 자체가 유명하다기보다는 예전에 뭐 그 한비아씨의 어떤 추천 때문이었나 그래서 어쨌든 러셀은 본인이 이제 그 노후에 썼던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꽤 많이 팔렸죠. 어쨌든 이런 분석 철학에 있어서도 언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또 하이데거와를 비롯한 어떤 해석학에서도 언어학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학이 대체 어떤 철학과 연관성이 있는가 어떻게 밀접한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 하나의 사례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이 책에서도 매우 재밌는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바로 여러분 수업시간에 여러분 졸아본 적 있으시죠? 잠을 자죠. 잠. 우리는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책 대학생 때도 사실 마찬가지더라고요. 대학 가면 안 잘 줄 알았는데 대학 가도 졸고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도 졸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시간에 잠을 잡니다. 집에서 자는 시간 외에는 사실 어때요? 우리가 어떤 이런 공적인 어떤 모임과 약속된 시간에서 잠을 자는 것은 사실은 예의가 아니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례는 굉장히 현실적인 게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선생님을 무시해서 잠을 자는 행위는 안 되지만 조는 경우 있잖아요. 조는 거. 우리가 수업 듣다가 저는 교회 다닐 때 다니고 있죠 물론. 그런데 예전에 특히 잘 돌았거든요. 너무 이제 그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다 보면 정작 내가 설교를 들어야 될 그 시점이 되면 정말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식적으로는 자 봐요. 내 의지는 내 의지가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는 잠을 자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버티 정말로 자지 않고 설교를 계속 듣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 계속 듣고 싶고. 그죠? 선생님 수업을 정말 끝까지 듣고 싶은데 너무 피곤한 걸 어떡해. 그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또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이라고 하면서 학교 식당에서 일했거든요. 학생 식당에서 2시간 동안 열심히 막 구프고 막 조리 도와주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점심시간 끝나고 수업을 듣잖아요. 정말 잠이 막 쏟아져요. 수업 조교까지 막고 하는데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나요. 학점이 잘 나올 리가 없죠. 수업시간 맨날 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잠을 자 보세요. 잠을 잔다고 표현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뭐예요? 졸았다라는 표현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자진다라는 말은 안 써요. 자진다? 이런 표현 여러분 써보신 적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잠을 잘 때 왜 선생님한테 혼났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혼낼 때는 우리가 잠을 잤다고 해서 혼내거든요. 야 너 왜 내 수업시간에 잠자? 라고 하면서 분필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해초리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등짝을 스매싱으로 때리신다거나 어쨌든 해서 우리가 수업시간에 잠자면은 결국은 분명히 우리는 자고 싶어서 잔 게 아닌데도 결국은 혼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시하면서 엎어져 자는 애들 말고 그냥 수업시간에 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너 왜 잤어?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거기서 학생이 선생님 저는 제가 자려고 한 게 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잠이 잦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선생님은 우리에게 더 머리를 때리면서 혼낼 거다라는 거예요. 왜? 문법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문법에 잠은 잦은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치부가 되고 내가 잠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는 어때요? 방법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나라의 문법적으로는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수업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것만 이해해도 오늘 수업의 절반을 이해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언어가. 우리 한글의 어떤 언어체계죠.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이 한국어의 언어문법체계 하에서 사실 우리는 사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어학과 철학의 중요한 관계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유에 대해서 사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부터 생각을 시작을 해서 우리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정작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든 과정이 다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게 함정이라면 함정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학을 떠나서 철학을 할 수 없다는 건 사실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이런 거예요. 내가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사라지는 건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너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인생을 뭔가 이렇게 내가 의욕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학생들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스케줄 다 그냥 공부하고 야자하고 엄마들은 뭐예요? 가정주부로서의 엄마요. 커리어 엄마는 또 엄마대로 바쁘시고 가정주부 엄마들은 또 애들 챙기랴 또 가족들 챙기랴 또 하루 종일 다 가고 그렇죠? 다들 바쁘죠.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삶에 치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삶을 산다는 느낌보다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은데 여차저차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내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진다, 사라졌다 이런 수동형이 한국어 문법체계에 없습니다. 그냥 쓰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법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어떻게든 요즘은 그것을 벗어나서 하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일본어가 잘못 번역돼가지고 일본어에는 이런 수동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그렇게 번역돼가지고 오해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정식 한국 문법체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라졌다는 없습니다. 사라진다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법체계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결국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영어에서도 이런 수동태는 없다고 해요. I'm lived라고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냥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사라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는 지금 자진다 사라진다 이런 말은 없고 그러면 우리의 어떤 언어와 사유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문법적인 체계 안에서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는 것이고 생각 역시 내가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려면 지켜야만 하는 문법에 이미 내장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야만 하는 규칙이라는 거죠. 여기서 언어와 철학의 관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입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시간에 니체를 배웠잖아요. 니체나 초기의 비투겐슈타인이 지적하듯이 철학적 확실성이란 문법의 환상이다. 지난 시간에 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니체가 비판했던 거 기억나시죠? 생각한다라는 서술어는 결국은 주어를 필요로 해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이 됐든 너는이 됐든 어쨌든 주어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어를 결국은 이 수로를 통해서 주어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으니 니체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문법의 환상일 뿐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배겠지만 우리가 초기 비투겐슈타인 비투겐슈타인은 후기와 전기를 되게 구분을 잘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전기, 초기의 비투겐슈타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버틀란드 러셀 얘기도 잠깐 했지만 논리, 실중주의, 분석, 철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계열이 있어요. 철학에서요. 보통 이제 오스트리아 쪽 학자들이 좀 주를 이룬다고도 표현하는데 거기에 영국의 러셀이 들어가고 또 플러스 아까처럼 초기 비투겐슈타인까지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주장을 했냐 논리, 실중주의나 분석, 철학에서 주로 주장했던 게 바로 이 언어의 문제에 결국은 굉장히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철학적 문제는 언어의 문제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철학과 굴뚝정습을 통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언어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것도 결국은 다 뭐예요? 언어로 풀어내는 건데 저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약간 잘못된 단어 쓰거나 잘못된 표현을 써가지고 여러분의 어때요? 의식을 더 혼미하게 한단 말이에요.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언어가 깔끔하게 규정돼 있고 혼잡하지 않게만 되어 있다라면 사실 이런 어떤 복잡한 철학적 문제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문제란 확실한 것을 찾는 문제거나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이는 다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언어적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철학의 문제는 모든 철학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다. 자, 이거 부인 못하죠. 모든 철학의 문제가 언어의 문제라는 것. 그렇다면 언어의 문제만 풀어낼 수 있다라면 철학의 모든 문제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이 계열에서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언어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언어의 문제만 해결하면 그동안 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 있던 우리의 그 고민, 모든 철학사의 고민도 다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언어상에 일단은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했던 거 뭐냐면 언어상의 혼란을 그러면 정리해보자. 그리고 깔끔하게 만들자.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단어를 번잡하게 많이 씁니까? 비슷한 말, 똑같은 의미를 정말 다른 단어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담인지, 참말인지, 진실인지 뭐, 뭐예요? 이게 결국은. 애매한 말들이잖아요. 다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든지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는 자꾸 우리가 칸트 배웠잖아요. 선언적 주체, 판단 형식 이런 말도 어때요? 듣도 보도 못한 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다 결국은 쓰잘데없는 게 말이라는 생각으로 주장을 하게 돼요. 이쪽은요. 여러분, 제 글씨 보이나요? 이 칠판에서?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야. 이게 뭐야? 현실에 있지도 않은 거. 현실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뭐냐면요. 언어상의 혼란을 제거하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상 언어 자체가 이미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견도 배제된 일관되고 명확한 언어를 아예 만들자고 얘기하는 거죠. 언어를 새로 만들자. 깔끔하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깔끔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결국은 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학. 이런 수학적 기호로서 다시 환원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실제 목적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수학 엄청 잘하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의 언어를 오해 없이 만드는 거. 2 더하기 3은 뭐죠, 여러분? 5죠. 그러니까 2 더하기 3은 5. 2 곱하기 5는 10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토달지 않잖아요. 모든 게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철학의 문제도 언어만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서 완전하게 명료하게 표현할 수만 있다라면 철학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런 나아가서 이제 이런 사례가 나와요. 자, 언어가 내장하고 있는 이런 특징은 각각의 언어마다 상이하다. 다시 말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사고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지고 확실한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우리는 어차피 지금 진리 진리와 확실한 어떤 인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언어가 달라지면 확실한 것도 달라진다. 지금 여기서 사례가 나온 건 뭐냐면요. 저도 전혀 모르는 시예요. 그래서 물론 확 와닿았지는 않긴 하지만 My Sister Life라는 시집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러시아죠.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시집인 것 같아요. 그러면 My Sister Life라는 시집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때요? 나의 누이의 삶이죠. 나의 누이의 삶. My Sister Life. 근데 이 시집을 체코로 번역하면 문제가 생긴대요.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어로 쓰여져 있는 이 시집에서 이 라이프는 러시아에서는 여성명사예요. 저도 가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외국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사실 이런 거에 감이 안 오지만 가끔 외국어들 보다 보면 저도 독일어 이렇게 일거래도 보려고 보면 남성명사, 여성명사 이런 게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형 단어가 있고 남성형 단어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법적으로. 한국어는 딱히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그 순서를 따라가 보시면 이해가 되죠. My Sister Life에서 러시아어에서는 이 라이프는 여성명사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죠. 봐요. My Sister는 뭐예요? 어차피 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터가 여성이니까 라이프가 여성명사인 거는 아주 지극히 문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체코어에서는 러시아어는 그런데 체코는 남성형 명사래요. 골치아파지죠. 그러니까 라이프가 남성형 명사면 당연히 이 주어는 남성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라이프라는 단어 삶이라는 단어에 이걸 맞추려면 마이 브라더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마이 브라더가 되면 느낌이 어때요? 벌써 굉장히 터프이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시의 감성을 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당장 여러분 어떨까요? 이 시를 번역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러시아로 되어 있는 것을 체코으로 번역할 때 결국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자체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자 오늘의 또 그림입니다.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에요. 르네 마그리트가 그렸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저 글자 쓰여있죠. 못 읽지만 그렇게 쓰여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이 그림이 실제로 좀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왜 파이프를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건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파이프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징여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맞는 말일까 이것이 과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건 맞는 말일까? 그 위에 있는 건 분명히 파이프 그림일 뿐이죠. 사실. 여러분 결국 실물 파이프는 아니잖아요. 파이프 그림일 뿐이지 파이프는 또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렇다면 파이프라는 기호는 자 파이프라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파이프라고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는 그 기호는 실제 파이프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제가 파이프라고 쓴 기호를 읽자마자 바로 우리가 파이프 담배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오르셨을 텐데 실제 그렇다면 그 파이프와 파이프라는 기호는 정말 그냥 따로 노는 것인가? 정말 만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 파이프를 지시하는 파이프라는 기호는 대체 뭘 지시하고 있는 것일까? 지시체와 만날 수 없는 기호는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소시르한테 가겠지만 결국 소시르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런 이름이라는 것은 자의적이거든요. 사실 파이프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이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으로 지었어도 우리는 그렇게 약속만 되어 있다라면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결국은 이 기호와 그리고 어떤 실체 기호와 지시체 기호와 어쨌든 그 지시체의 대상 그 자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혼란함 어떤 고민을 던져주는 거죠. 어쨌든 우리 My Sister Life를 통해서 결국은 언어 언어별로도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인간이 언어 속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몇 개의 사례를 통해 봤죠. 결국 이 언어를 그러면 연구하면 되지 않을까?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혹은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사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아까처럼 물론 논리실증주의처럼 극단적으로 모든 철학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도 의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또 다른 언어학자들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언어를 통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언어를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떤 문화적인 성취물들은 다 언어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언어를 연구하면 우리는 역으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소시르나 노엄 첨스키 같은 언어학에서 그것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흐름에서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있다면 후기 비트켄슈타인처럼 언어적 실천에 기초한 어떤 새로운 문제 설정을 가져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말인지 모르실 테니까 추후에 비트켄슈타인 편에서 또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체를 새롭게 이해하는 이런 언어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본격적이지만 사실 이 수업의 반은 이미 벌써 끝났습니다. 우리는 훈볼트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요. 훈볼트의 언어학적 칸트주의 훈볼트 이게 형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형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제목은 언어학자니까 언어학인데 언어학 플러스 칸트주의 언어학적 칸트주의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칸트가 얘기했던 선험적 주체 기억나시나요? 그 선험적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칸트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우리가 나라고 의식하는 주체 그 주체보다도 먼저 있는 것 그 주체라고 의식하기 전보다도 먼저 있는 그 선험적인 주체 그 선험적 주체가 선험적 지성 형식과 선험적 감성 형식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선험적 감성 형식이 시간과 공간의 틀이었고 그리고 지성 형식이 바로 범주였어요. 그 범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언어학적 칸트주의잖아요. 결국은 그 범주를 선험적 주체에서 얘기하는 그 범주를 언어로 싹 바깥치게 하기 이런 느낌으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험적 주체의 언어학 그래서 언어학과 철학이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의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훈볼트다. 이 사람은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섯 가지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다섯 가지 특징 그래서 언어는 기본적으로 통일적인 유기체다. 유기체 어떻게? 통일적인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그냥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처럼 마이 시스터 라이프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떤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단어와 단어와의 어떤 관계는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제일 간단한 거니까 이건 그냥 언어의 특성이니까 이걸 뭐 깊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잠만 올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라는 건 실제로 관련 맺고 있다. 뭐 이러면 내가 내가 배고프면 먹는 거죠. 사실은요. 졸리면 자는 거고요. 유기적이죠. 유기적 관계는 우리가 당연히 의심할 바가 없고요. 언어는 정신적 여기서 중요한 건 활동이라는 활동. 언어는 활동이다. 자, 무슨 말이냐. 언어는 활동의 결국은 일종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분절된 음으로써 인간의 사상을 표현하는 영원한 활동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죽어서 사장되어 있거나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의 사상을 표현하는 영원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영원한 활동성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자, 보면은 여기 인간이 하는 활동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전체적으로 언어가 사유활동에서 독립되어 있다고는 봐요. 홈벌트도 언어가 사유활동에서 독립된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되게 역설적으로 그렇다고 사유화는 인간의 활동 없이 언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활동 없이도 언어가 존재할 수 있는 실체라는 당시 어떤 주장 비판이에요. 당시에는 그냥 언어를 어떤 도구적 개념으로 봤던 것 같죠. 언어는 그냥 도구야. 말 그대로. 우리와 완전히 따로 존재하는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채택하는 방식처럼. 하지만 홈벌트는 언어는 인간의 활동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가 여기서 들고 있는 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저도 어릴 땐 그냥 라틴어면 라틴족이면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쓰는 이탈리아랑은 다르죠. 라틴어는 지금은요. 사오라고 해요. 죽은 언어. 라틴어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라틴어라는 건 현재 우리가 한국말을 쓰잖아요. 한국말을 쓰므로서 우리는 역동적으로 한국말을 계속 활동하면서 한국말도 변천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한국어 사전도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쓰고 사회하는 과정에서 변천하는 거잖아요. 활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라틴어는 지금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지 않거든요.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라틴어는 그냥 고대 문헌 고대에 쓰여져 있는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헌을 연구할 목적으로서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훈볼트 얘기는 그거예요. 이거 봐라. 언어라는 건 사실상 만약에 라틴어는 현재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필요도 없고 대화할 때 쓰지도 않고 오직 유일하게 쓰는 방법은 고대 언어에 중요한 조서들이 있기 때문에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도 라틴어로 해석된 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라틴어를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의해서 여전히 전승되어서 그나마 라틴어가 살아있는 거지 만약에 이 학문적 가치마저 사라진다면 과연 누가 라틴어를 공부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가 살아있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학문적인 활동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학문적 가치마저 사라지면 결국은 아무도 라틴어는 배우지 않게 되고 사라질 겁니다. 결국 언어라는 건 언어 그 자체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활동함으로써 존재하는 거다 라는 것 설명되겠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저는 잘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나마 제 느낌으로 약간 차이를 좀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여기에요. 흥미로운 건 모든 언어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세계관은 뭐에요? 안경이죠. 안경 쉽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안경으로 비유할 수 있죠. 언어는 결국은 모든 언어는 세계를 보는 창이라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본다. 알겠죠? 언어를 통해 세계를 본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그거에요. 우리는 한국어죠. 한국어라는 안경을 통해서 일정한 색조 속에서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례가 바로 무지개에요.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볼 때 무지개의 색깔 몇 개죠? 빨주노초 파만보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무지개 보신 적은 많진 않죠. 살면서 비 오고 나서 이렇게 할 때 무지개가 뜨는 걸 보는데 무지개 볼 때마다 그런 의문도 좀 드시죠. 저게 일곱 개가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 잘 구분 안 가시죠. 흐릿흐릿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주황색은 어디 있는 거고 녹색은 정말 보이는 건지 솔직히 잘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는 물론 한국어의 언어체계에서는 무지개를 일곱 가지 색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요. 무지개 색을 네 개로 본대요. 네 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심지어 두 개로 보는 데도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독일도 그러네요. 독일에도 다섯 가지 색깔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세 개를 보는 이 안경을 우리의 안경을 통해서 세 개를 보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면 다 어두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안경으로 세 개를 보는 거다. 근데 그 안경이 언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세 개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상식적으로 무지개는 일곱 개지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언어체계 하에서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지 다른 언어들은 그렇게 볼 이유가 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죠. 자 네 번째는 비슷한 얘기긴 한데 동일한 국민의 언어 한민족의 언어에는 비슷한 종류의 주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언어에는 주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이거는 그냥 안경 개념으로서 우리가 세 개를 보는 창이었다라면 언어가요. 세 개를 보는 창이라면 얘는 내부적인 거 같아요. 얘는 외부를 보는 관점에서 언어가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라면 4번은 내부적인 특성이에요. 즉 정신이죠. 주관성이라는 건 우리 내부적인 정신을 결국은 언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정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는 민족정신의 외적인 표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일제시대의 조선어 정책이 바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결국은 문화 통치할 때 제일 먼저 제일 중시했던 게 뭐예요. 한글을 말살하는 거였잖아요. 사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어요. 한글을 말살해서 일본어만 교육했거든요. 일본어를 교육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실용적인 부분이죠. 어쨌든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의사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통치할 때 그러면 본인들은 일본어가 편하고 시작을 해 볼 수 있어요. одetermined 미국어로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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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